안녕하세요. 저는 요크의 대표 장성은입니다. 저희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누구나 쉽게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회사입니다. 요크라는 이름은 계란 노른자에서 따오는데요. 노른자가 태양의 양분을 공급하듯이 저희는 태양광 에너지로 전자 기기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입니다. 저희가 출시했던 그 제품은 솔라페이퍼라는 제품을 출시했는데요. 아까 말했던 저희 비전대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에 페이퍼, 솔라페이퍼라는 이름처럼 정말 얇고 가벼운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들었는데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품들이 약 70%보다 더 적은 그런 부피와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. 이 한 패널당 2.5와트의 전기를 발생합니다. 그리고 패널끼리 모듈하게 있어서 이렇게 자석을 연결해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. 또 이 솔라페이퍼 외에도 저희가 이번에 NWC에서는 초고효율 솔라 모듈을 선보입니다. 이 초고효율 솔라 모듈은 이런 손톱만한 크기에서 이렇게 이 솔라페이퍼의 패널 크기만한 다양한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. 이 솔라 모듈을 가지고 IoT 디바이스나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에게 무척을 하게 되면 배터리를 자주 교체하거나 혹은 또 유지보수를 하는 사람을 확인할 필요 없이 해양에너지로 지속적으로 충전을 해서 그 디바이스를 구동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저희는 이번 NWC를 통해서 이 솔라페이퍼의 디스트리비터나 리테일러 같은 파트너를 찾기를 원하고 또 저희가 이번에 선보이는 솔라 모듈을 탑재할 수 있는 그런 많은 회사들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기를 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